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아이고 먹지마 아이고 들어가지마 비가 오는데? 비 온다 빨리빨리 비 온다 빨리빨리 비 온다 빨리빨리 여름에는 그들이 없으면 못 오겠다 물을 빠지게 해줘 Sorry, exceptเต exhale 한번 맛볼 수 있도록 머리 목걸이 이쁘네 목걸이 아니야 진적이 목걸이 머리 잘하는데 러그가 딱 맞아서 좋다 그라운드 시트가 제일 마음에 들어 진짜 껌딱지다 껌딱지야 올려봐 아니 시원해 아니 시원해하고 주짓고 싶어 들어가면 해줄게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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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넣을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마치 응 왜 저래? 힘들잖아 오지마 봐 응 응 옳지 여기 시원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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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랑 앞에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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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들어가있어 덥다 들어가있어 들어가있어 아니 들어가 오 들어가 에어컨 세븐이 하이파이브 오락가락하니까 씌워넣자 방향밖에 안된다 이거 내가 어떻게라고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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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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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물 계란물 그대로 와 짠찌개다 이 맛도 삼촌 아니야? 하이볼같은 맛이다 얼음 넣어? 얼음이 여기 있네 머리야 먹어봐 올라가 봐 옳지 음 진짜 자 좀 이따 밥 먹어야 돼 밥 먹고 쭉 먹자 트럼프를 닫을까? 가면 좀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이쪽에 그랬어야 됐네 헬리자이드도 3미터 맞나? 그 정도 되고 이것도 지금 4.5미터니까 쿠키 jack 바삭바삭 오리야, 잠깐 비켜봐! 오리야, 좋지? 아, 작년에 이 여름에서 몰이 데려다니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마라야, 소비가 진짜 좋네 오리야가 다시 만들기 오리야 보소 풀린 것에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오늘 바지 색깔 껍질이 없네. 아 커플 같잖아. 어 왜 이래. 밀지 마세요. 우리 내려가. 우리 당냄시나. 아 물을 먼저. 300ml지? 짠 해봐. 아 찐나온다. 약빠야 생긴 놀이가. 오빠야 좋아진. 오빠 쌀택찌가 좋아하네 오빠 쌀택찌가 좋아하네 오빠 쌀택찌가 좋아하네 몇개 넣는거야 지금? 두개 그래 세개 넣으면 안될까? 세여도 돼 먹어보고 안다 요즘 여름땜이 더 매워가지고 머리야 뭐 봐 나도 밖에 구경해 나 자랑같아 머리 아줌마 정말 많이 넣어 약간 이렇게 설 익을때 넣어야돼 지금 진짜 완벽한 상태 완벽하다 와 부엌이 진짜 오랜거야 먹은거 티내네 이데 귀여워 와 김 빨리 빨리 나 완전 맛있을거 같아 그러니깐 토니어트로 맛이라니깐 흐흐흐흐 나 한 대안이나 넣었어 아 아 부엌이 호로록 요unch 흐악 어떠실하다 .. 과거하는거 아니야? 낙종잎을 하나 올리고, 흥무 하나 올리고, 배추장 하나 올리고, 마요네즈 찍은 땡초를 하나 올리고 진짜 저 에어컨 하나로 원래는 캠핑 라이프가 바뀐 것 같아 딱 4미터 정도 텐트에서만 딱 괜찮은 것 같아 밥 이렇게 진짜 느끼려면 시원하다 근데 시원하다 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쾌적하다 에 만족해야 될 것 같아 쑥쑥쑥하면 있는 것보다 확실히 시원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선봉기왕같이 굉장히 시원하겠네 이러다 밖에 나가잖아 진짜 꿉꿉해 그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람인가? 누가? 꼬리? 앉아 손 아이치 앉아 아이치 자동 자동 엎드려 하이파이 마음 급해 나 이제 그만 먹어 장인 밥붙아주세요 장인 너무 많이 뜰어 냈는데 잘입니다 내가 진짜 양념을 지금 기가 막히게 적당히 남겼다. 오빠, 내가 마음이야. 머리를 위한 마음. 여러분, 나와 머리에 대한 마음이 아니고 구독자 분들에 대한... 미쳤냐? 아니, 선물 없어지게 하지마. 맞아, 사실. 늦었어. 10만이 되기 위해서 빨리 구독을 드릴게요. 이 개의 개수만큼 구독자 는다. 10만이 또 고지니까 뭔가 또 됐으면 좋겠지? 응, 맞아. 공파도 그래. 한 번도 얼마만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적 없거든? 근데 10만이 되고 싶네요. 잘 먹었습니다. 오, 마녀왁자이다. 지은아,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아, 미쳤냐 진짜. 미칠 것 까지야 있나? 모르냐, 모르냐. 잘 먹었으면 좋지? 두번질로 맛있어. 더럽고, 아노래. 두번질로 아낸이 만드는 시 milieu. 사실 못한 날 chairs, 이렇게arken,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게 다른 날. 이렇게 하는 거에요. 좋아. 청양고추가루 흰색이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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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순간이 그렇게 인상적한 기억에 남았어? 여기 바닥에서 자도 될 뻔했다 맞지? 응 거기 바닥에서 사는 줄 알았어? 내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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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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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